한국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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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죠. 가치 투자자는 언제 주식을 사야 되냐면 일반인들이 두려울 때 가치 투자자는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차트를 보고 못 사겠다. 그럼 가치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가치에 확신이 있다면 이번에 워런 버핏이 버크셔에서의 주총을 했는데 그럼 차트 갖고 얘기하나요? 같이 갖고 얘기하나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투자자인지 한번 고민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